22번이요. 곡선에 접하는 접선 중 기울기가 최대인 직선과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럼 얘는 3차인데 잘 보시면 뭐지? 감소함수 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프 잖아요. 그러죠. 접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경우와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일단 기울기가 최대인 점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까? 일단 도형수의 식을 먼저 구해봅시다. y'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네. 마이너스 3으로 묶고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, 일단 이걸 인수분해 해도 되긴 해요. 인수분해 일단 해보자. 그러면 x 플러스 3,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이 때 극값을 갖겠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가 작은 쪽을 먼저 써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겠다.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극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얘가 기울기의 최대일 때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2차식에서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? 완전제곱식으로 고치시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죠.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이걸 푸는 거야. 마이너스 4, 그 다음에 이걸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 플러스 3하고 전체 가로 씌우고 마이너스 3을 곱해 주시면 되겠다. 그럼 식 바뀌죠? 어떻게 바뀌나요? 마이너스 3, x 플러스 2의 제곱하고 얘는 몇이니?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3 곱해 주니까 플러스 3 되네요.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기울기 맥스 값 최대 값이 3이다. 이런 걸 알 수 있네요. 네, 그러면 기울기가 최대인 직선과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대충이라도 그려볼까요? 음... 일단 0일 때는 1이구요. 그래프가 0일 때는 1이다. 그 다음에 또 뭘 구하지? 마이너스 3일 때 1, 2, 3 이렇게 마이너스 3일 때 극값을 갖고 또 마이너스 1일 때도 극값을 갖는다 라는 거지.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몇이지? 얘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1, 마이너스 6, 플러스 9, 플러스 1이니까 5 나오네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3, 4, 5 엄청 크게 바뀐다. 그지?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27, 9, 6에 54, 3, 9, 27, 플러스 1.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렇게 지워져서 1이네. 마이너스 3일 때 1이다. 네, 극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구요. 그리고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되는 이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이고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일 때 값은 어때요? 대입하시면 8, 4, 6에 24, 9, 2, 18,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. 26 그래서 2 플러스 1 그러니까 3이네. 1, 2, 3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다. 좀 너무 뾰족한가? 이렇게 가겠네요. 이쪽도 좀 뾰족하게 그리지?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. 그지? 자, 그래서 기울기가 최대인 직선이면 이 직선 이렇게 직선을 그린 다음에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결국 x살편, y살편을 구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기울기는 그때 3이구요. 3이고, 점은 마이너스 2, 지금 3을 지나는 거죠. 그러므로 x 플러스 2 플러스 3은 y. 이런 직선의 왕정식이 되고 지금 도형의 넓이 구하려면 x절편, y절편을 따로 구해야 되는데 x절편은 y가 0일 때 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0은 3, x 플러스 2, 플러스 3.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2, x는 마이너스 3이 나구요. 오, 잘 그렸다. 그지?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떻게 돼? x가 0일 때니까 y는 9다. 9네. 그지? 그래서 얘는 여기가 3이고, 여기가 9다. 그래서 3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, 2분의 27, 4번.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뭔가 풀이가 좀 장황했는데, 일단 얘는 최대, 기울기가 최대다. 근데 기울기가 2차식이야. 완전제곱식을 써서 문제를 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겠죠. 그 다음에 x쪽, y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직선인데 직선과 x쪽, y축과 둘러싸였다. 이 말 자체가 절편을 구하라는 소리다. 그지? 그걸 구하시면 되겠어요.